안녕하세요 시스타입니다. 오늘은 어떤 무대를 기대될까요? 저희가 항상 보여드렸던 것처럼 항상 스페셜한 무대를 더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데요. 저희가 지금 신인인데다가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3개의 싱글 앨범이 있는데요. 그 3개의 싱글 앨범의 모든 곡들을 들려드리고 갈 생각입니다. 제일 좋아하는 미국 가수요. 저희는 다 좋아하는데요. 저희는 비욘세에 댄싱하면서 데스티니차일드 굉장히 좋아합니다. 호시캣더러스 좋아합니다. 제일 좋아하는 미국 음식 근데 저희는 원래 양식을 좀 양식을 좋아해서요. 햄버거 피자 이런 양식도 굉장히 좋아해요. 다 잘 먹어요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간을 해줘서요.